안녕하세요. 저는 숲 아래집에서 천천히 살고 있는 슬로포레라고 합니다. 제주도 여행을 좋아했던 이유가 제주도에서도 바다보다는 거의 산 자연 유형림 이런 데 가서 산 속을 이렇게 거니는 걸 참 좋아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 집에 와서도 늘 매일매일 여행을 온 것처럼 제가 좋아하는 숲 한가운데 있는 느낌? 집이 아름다운 것도 좋지만 수납, 동선, 환기 이런 부분이 기능적으로 잘 받쳐줬으면 좋겠다. 각 방의 기능이 좀 분명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머릿속에 담고 인테리어를 시작하게 됐던 것 같아요. 거실에서는 휴식을 좀 최대화하기 위해서 물건을 최소화하고 그러다 보니까 TV 같은 것도 방으로 넣게 됐어요. 약간 명상센터, 수도원 약간 이런 느낌도 들고 소파가 거의 누울 수가 있거든요. 누워서 낮에 그냥 좀 쉴 수 있는 가구도 그렇게 선택을 했었어요. 사실 이 공간 자체는 미니멀해 보이지만 되게 맥시멀한 사람이에요. 특히 주방용품, 그릇 이런 게 너무 많아서 깔끔하게 잘 보관을 하면서 동시에 그릇을 가지러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않게 기존에 있던 이 오래된 아파트 구조에서는 한계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뒷 베란다를 확장하고 다이닝 테이블을 놓는 자리 쪽을 최대한 주방을 이끌어낸 거죠. 집에서 온전히 쉬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부분이 잘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게 침실이었어요. 방문을 열었을 때 제가 잠자는 모습이나 노출되지 않고 그래서 가벽을 세워줬으면 좋겠고 한지나 한국적인 느낌을 좋아하니까 우리가 거기다가 창목 모양을 한번 넣어봅시다. 라고 제안을 주셨는데 그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. 그 안에 딱 들어가면 잠만 오롯이 잘 수 있는 그런 공간. 이름은 명상방이라고 하지만 저 방에서 제가 책도 보고 PC로 어떤 번역 같은 일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요. 그래서 명상을 하는 쪽은 약간 단차를 높여서 한국의 평상의 느낌? 그거를 살림과 동시에 제가 명상할 때 사용하는 싱잉볼이라는 종이 있는데 그 부분이 또 다른 밑에 집에 소음이 전달되지 않게 하는 기능적인 면도 좀 생각하고 만들었습니다. 제가 제작한 태버린 거 같은데 어 네네네 색감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제가 좋아하는 숲이랑 핑크도 살짝 들어가 있고 고맙습니다. 사실 인테리어라는 게 한 번 하면 오래 가져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지 좋은 인테리어에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. 회사를 그만두게 됐던 게 몸도 많이 안 좋아졌었는데 그때 염증 지수나 이런 것도 다 올라가고 전체적으로 안 좋았는데 그 수치들이 여기 이사 오고 한 6개월 지나서 다시 검진을 받았을 때 다 정상으로 돌아오더라고요. 그래서 집에서 힐링을 하고 있다 정서적으로도 많이 안정이 되는 것 같아요. 그렇게 바꿨죠. 그리고 두명인 조금씩 이렇게 또는 다 정상으로 돌아오고 이명진 정상으로 돌아오고 한 번에 완전히 손으로 돌아오고 했는데 그렇게 이 정상으로 돌아왔고 왔습니다. 참고 이 아멘